BMW 코리아가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BMW 샵 온라인을 통해 9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3종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온라인 한정 에디션은 M135IX 드라이브 프리즘 트와일라이트 퍼플 에디션, M550IX 드라이브 탄자나이트 블루 에디션, M3 컴패티션 3단 상파 홀로 옐로우 에디션 3종이다. 먼저 M135IX 드라이브 프리즘은 BMW의 고성능 컴팩트 해치백 모델 M135IX 드라이브의 개성 넘치는 BMW 인디비주얼 컬러를 적용한 한정 에디션이다. 앞서 지난 4월과 6월에는 시그널 그린 및 스피드 옐로우, 8월에는 이몰라 레드 컬러로 선보인 바 있다. M135IX 드라이브 프리즘 에디션은 자체 외관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트와일라이트 퍼플 컬러가 적용되고, 블랙 하이글로스로 마감된 사이드 미러캡, 키드니 그릴, 테일파이프, 리어 스포일러 등이 조화를 이뤄 스포티한 매력이 극대화했다. 19인치 M 더블 스포크 투톤 휠도 장착돼 남다른 존재감을 발산한다. 실내는 블랙 컬러로 마감돼 탑승객에게 역동적인 감성을 제공한다. 파워트레인은 M 트윈 파워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최고 출력 306마력, 최대 토크 45.9kg M의 성능을 발휘한다.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휠 슬립을 즉각적으로 제어해 언더스티어 현상을 최소화하는 액취에이터 휠 슬립 제한 장치 ARB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M 스포츠 서스펜션, M 스포츠 스티어링 시스템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스톱앵고 기능이 포함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손동장만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어하는 BMW 제스처 컨트롤딩이 탑재됐다. M135IX 드라이브 프리즘 트와일라이트 퍼플은 17대 한정 판매된다. 무갓에 포함한 판매 가격은 6,240만원이다. 개별 소비세 3.5%이나 적용 M550IX 드라이브 탄자나이트 블루는 BMW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인 5시리즈의 M 퍼포먼스 모델 M550IX 드라이브 이한정 에디션으로 BMW 인디비주얼 탄자나이트 블루 컬러가 적용됐다. 그릴과 헤드라이트의 M 전용 쇄도 5라인 그리고 20인치의 경량 알로이 휠 Y 스포크 846 휠에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도 적용해 럭셔리한 고상능 스포츠 세단의 멋을 더했다. 실내는 BMW 인디비주얼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와 아이보리 화이트 컬러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M 스포츠 전용 시트벨트 미뎀 가죽 스티어링 휠도 기본 장착됐다. 파워트레인은 M 트윈 파워 터보 B8 가솔린 엔진과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최고 출력 530마력 최대 토크 76.5kg M의 성능을 발휘한다. 이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 시간은 3.8초다. 후륨 조향 기능이 포함된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과 코너링 시 측면 기울기를 최소화하는 롤 스테빌라이저 기능 등으로 구성된 최상위급 서스펜션인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BMW 레이저라이트, 바워스, 셀 포함한 판매 가격은 1억 2,560만원이다. 개별 소비세 3.5% 적용 M3 컴페티션 상파울로 옐로우는 BMW M을 대표하는 초고성능 스포츠 모델인 M3 컴페티션 세단의 한정 에디션이다. 외관은 앞서 M4 컴페티션 쿠페에서 선보인 바 있는 상파울로 옐로우 컬러가 적용됐다. 미러캡, 리어 스포일러, 리어 디퓨저 등의 M 카본 익스테리어도 적용돼 더욱 강렬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한, BMW M 50주년 로고가 적용된 엠블런과 BMW 레이저라이트 적용으로 특별함을 더했다. 실내에는 통풍 시트 기능이 탑재된 야스마리나 블루 컬러풀 메리노 가죽 시트가 적용됐다. 파워 트레인은 M 트윈 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MX 드라이브가 탑재돼 최고 출력 510마력 최대 투크 66.3kg 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 시간은 3.5초다. M3 컴페티션 상파울로 옐로우 에디션은 13대 한정 판매된다. 부가세 포함한 판매 가격은 1억 3420만원이다. 개별 소비세 3.5% 적용, 이달 BMW 샵 온라인에는 정규 모델의 여러 편의 사양이 추가되는 M440i X 드라이브 쿠페 및 M440i X 드라이브 컨버터블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420i 컨버터블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XOX 드라이브 40dm 스포트 온라인 익스클루시브가 상시 판매된다. M440i X O2 aun단에 제작용струкliches 중에 나쁘게 스프리어